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김동주 교수가 쓰신 신학과 역사학을 아주 잘 조화시킨 그런 대작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시계나 생각의 지평을 확대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는 이제 5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4권은 4.15 총선을 다룬 것이고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선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2부 선거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 입장에서야 참 2020년도 4.15 총선도 억울하게 부정선거로 낙마를 했고 이번에는 또 경선이 뭐 경선인지에 또 두 눈으로 하기는 안 했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지명도나 이런 걸 볼 때 민경욱 대개 유권자들은 후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좀 애잔한 마음이 있거든 이제 그런 부분 두 번이나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기억을 하는 걸 보니까 그걸 참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가가호호 결실이 있을 건가는 이제 국민들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튼 선거 부정을 척결하기 위한 그런 당이 출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이라는 그 이름이 중앙선거대한당에 등록이 됐네요. 보니까 부정선계를 척결하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을 뜨겁게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선거정당 기호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화 주 노르웨이 대사께서 하셨는데 이게 아마 이제 전신이 대한당이 전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인 민경욱 그렇게 해서 아마 등록일은 2016년도에 그래서 중앙당 등록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약칭은 대한당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아마 비례대표는 이제 원내 의석이 많은 순서가 1번이고 그 다음 이제 2번은 가나다로 따지는데 이게 1등이 될 줄 알았는데 1등을 뺏겼는 모양입니다. 여기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대한당을 비례대표에서 뜨겁게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가호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원회의 비례정당 첫 번째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가가호호 1등 할 줄 알았는데 가가보다도 또 더 여러분들 강적이 가가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이제 비례대표 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꾸준하게 선거 때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0년 3월 27일 날 기사입니다. 4.15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3월 27일 자 기사를 보게 되면 당시에 비례대표 용지 길이가 51.9cm 였습니다. 1m의 절반인 거죠. 이제 애를 먹었을 겁니다. 51.9cm.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종이가 51.9cm 정도 길어도 그래도 비례대표를 조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한 80cm가 되는 모양인데 80cm가 되든 2m가 되든 관계없이 조작은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2월 8일 날이 78.1cm 투표 용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더 정당이 늘어나 가지고 80cm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게 투표 용지가 80cm가 넘으면 그러면 공박사님 조작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위조 투표 줄 얼마나 쑤셨는지는 내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정당 투표 정당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조작한 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80cm가 되든 2m가 되든 관계없이 끝을 가늠하기 힘든 총선 투표 용지 68개 활동 정당 모두 들어가나 53개 정당 15개 창간준비위원회 등록 지난 총선 정당수 깊이 길이 넓을 듯 80cm 이상 예상 최장기록 여야 준연동형 비례 꼼수 한목 훼손시 처벌 가능한 혼란 우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 53개의 정당과 창당을 위한 법적 조직인 15개의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하게 되면 68개 정당이 여러분 이번에 비례대표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마 80cm가 너무너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종이가 80몇 ccm가 되면 위조 투표 좀 만들어 집어넣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참 비례대표는 깨끗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선거마다 전산 프로그램 조작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위조 투표지를 꼭 맞춰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손을 안 댈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뭐 위조 투표지 이러면 안 넣더라도 발각되면 법원에서 여러분들 선거무효소송회가 투표하면 제출 안 하면 그때 이러면 또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니까 4.15 총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엉망으로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훈장받고 나간 대법관이었던 민유숙 씨 같은 경우는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재판 못하겠다고 비대대표는 그래서 재검표 한 번 이루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검표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엉망진창이었을 때니까. 여러분 이게 정당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그거지 않습니까 2016년 20대 총선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정당별 다 비슷했기 때문에 영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봉오리가 하나한 구조였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 시민당에는 표를 더해주고 미래한국당에는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표를 더해주고 표를 빼앗은 것은 아니고 더불어 시민당 쪽에 표를 더해줬는데 표를 더해주고 나면 사후적으로 선거되어 있다가 이렇게 빼앗아서 더해준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되죠. 이것만 보면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지가 40cm든 80cm든 1m든 관계없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유명한 이런 그래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파 성격의 이런 정당들은 다 마이너스로 몰아내고 더불어 여러분들 열린민주당 당시에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열린민주당은 더해주고 더불어 시민당은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빼앗아서 더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위조 투표주수가 확보가 되면 그냥 열린민주당에게 얼마 주고 더불시민당에게 얼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렇게 표를 빼앗기 더해준 쪽은 플러스 쪽으로 그다음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댄 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밀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투표용지가 80cm든 100cm든 200cm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산조작에 여러분들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이분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제야전문가 분석 현고를 보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앙을 보시게 되면 광주 북구 같은 데서는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심당을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광주 북구의 3%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3% 그러니까 더불어심당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9% 사전투표 득표율이 60%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각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는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나옵니까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7% 사전빼기 당일에 표를 빼앗겼으니까 더불어심민당은 표를 더해줬으니까 플러스 6%인 거죠. 이렇게 이런 표를 다 만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초구 같은 데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는 손을 안 댔으니까 사전하고 당일이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초구에서는 사전하고 당일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더불어심민당에 표를 더해줬다는 거죠. 4월 10일 총선이와 다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또 자매정당이 있을 때니까 자매정당하고 조국당처럼 여러분들 또 위성정당이 있고 자매정당이 있으니까 그냥 전산조작을 가지고 위성정당하고 자매정당에만 표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작업이 쉽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오늘 겟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람들 좀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이게 가나도 아니고 이게 나이질리아도 아니고 이게 말라위도 아니고 이런 선거를 하고 이걸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다 덮는 거 아닙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대한사람은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선거마다 조작을 하고 여기다 찍소리 못하니까 다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대선 교육감 선거 다 2022년 대통령 선거 해운대 15% 종로 30% 서초 20% 광주북구 40% 2022년 교육감 선거 해운대 10% 종로 60% 서초 30% 얼마나 대통령을 물러봤으면 종로구에서 이런 교육감 선거를 60%나 조작하겠습니다. 여기 4.15 총선 정당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 35% 대구 숙성 15% 해운대 25% 종로 40% 서초 25% 광주북구 0% 제 말씀의 요지는 정당이 60개가 넘어가지고 정당 투표 용지가 80cm가 되든 90cm가 되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하는 건 전혀 조작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조작했는지 여러분들 전수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일단 요약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제야 H님께 수행을 해 주신 겁니다. 일단 요약을 하게 되면 얼마나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제자 제야 H님이 추계치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는 관내 사전 98만 5천표 관내 사전 64만 7천표 관내 사전을 합쳐가지고 총 조작규모는 154만 3천표 정도로 추계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정 방법은 사전투표자수 곱하기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삼아 추정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2022년 또 대통령선거 경우에는 제야 H님이 사용한 방법과 달리 제야 전문가가 하신 방법은 240만표 제야 H님이 하신 방법은 220만에서 230만표 정도니까 거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만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사전투표율도 과감하게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율도 더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왜 수사를 안 받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선거를 만지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간단한 메모를 보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차이값 관내 사전 7.97% 관내 우편 11.36% 관내 관외 9.11% 거소 7만 426% 이렇게 여러분들 이 결과를 추계한 것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처음에 제야 H님께서 2018년 지방선거 분석 결과를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2018년도 지방선거 시도지사 차이값 현황을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아름답죠. 2018년 지방선거에 관내 사전투표는 561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더블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에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전북에 여러분들 한두 군데 있는 것 같네요. 대단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선거구에서 더블음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 시도지사선거에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시장선거 부산시장선거 대구시장선거 인천시장선거 광주시장선거 모든 시도지사선거에 시도지사가 여러분들 몇 명입니까 12명입니까 전부 다 이긴 겁니다. 누가 더블음주당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항상 큰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100%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위조 투표주를 투입한 겁니다. 누가 투입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내와 투입한 거겠죠 선거관이가 북조선인민선거관이가 한 게 아니고 남조선인민선거관이가 한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전부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한쪽에 더해줬기 때문에 한쪽은 빼앗긴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차이값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더블당은 플러스 7.97% 국힘당은 마이너스 6.84% 기타당은 마이너스 1.49%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도 거의 일치합니다. 플러스 7.97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97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가 차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를 몇 장 투입했는지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투입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전산조작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전산조작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97%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여기 관내 사전투표를 여기 여러분들 마이너스 7.97이죠. 7.97 맞습니까 마이너스 7. 맞네요. 97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가고 마이너스 갭이 딱 좌우대칭이 되는 겁니다. 정말 참 대단한 인간들이 규칙을 사용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기가 힘든 인간들인 거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전국에 더 확대해서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더불어민주당에 전부 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전국의 선거구가 한 250여 개 정도 되면 250여 개의 투표에서 전부 다 더불당이 이겼다는 겁니다. 한 군데 빼고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다 속이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면 참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어려워지겠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앉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탱크나 야포를 통해서 나라가 내려앉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장악한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통상 우편투표가 훨씬 심하죠 조작이.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거든요. 거의 전부입니다. 전부가 다 관외사전투표에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더불당이 대부분 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차익값이 플러스 11.36%죠. 플러스 11.36%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규칙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난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편투표. 우편투표. 이런 표를 한쪽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더불당 한께만 이런 표를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광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전부가 뭡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전부 다 더불당은 플러스입니다. 왜 관외 사전투표 득표 수를 더해 줬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전수조사가 제야 에이치 님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를 더 적나라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방송은 하지만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오래전에 손을 낳았기 때문에 이 젊은 분들이 제야 에이치 님하고 힘을 합쳐가 이렇게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작업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이름도 없이 삐뚱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미개한 나라는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득표 수를 9천억의 세금을 쓰는 기간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겁니다. 이런 선거 부정을 외부 해킹이 아니고 그냥 선간위가 한 겁니다. 선간위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더불당의 차익값은 관외 사전투표를 전부 다 더해 주기 때문에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밝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사전투표 이게 우편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차익값 우편투표 차익값. 여기 보시게 되면 통상 우편투표가 훨씬 더 큽니다. 조작 정도가 표수는 작지만 뭐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7.97처럼 큰 수치는 11.36은 물론이고 이거를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뭐 북한이나 중국하고는 관련 댓글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론은 조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결과는 그 사람들이 조작한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제외국민투표로도 물론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외국민투표. 아 이게 그때는 제외국민투표가 없었네요. 관외 사전 관외 사전을 합친. 합친 거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런 모든 자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다행히 그래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사전투표 조작이 사전투표가 실행되는 이틀간 양일 사이의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고 만일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으면 4박 5일 사이에 투입이 됐겠죠.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몇 표를 집어넣은지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는 증거물이 선관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진 겁니다. 이 자료를 다 내렸으면 우리가 이것을 밝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 증거물을 범죄의 최종 증거물인 거죠.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뻥치게 해 가지고 유령 및 위조 사전투표를 확보해 가지고 선거구별로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를 더해 준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 증거물들이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 지금도 당당하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밝혀낸 거고 그럼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는 알 수가 없죠. 왜 투표하면 투표지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당락을 결정하는 최종 결과물은 이 자료인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범죄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변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숫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숫자가 당신들이 숫자를 만들었다는 걸 증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2018년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진행형인 거죠.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조작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의 힘입니다. 파워. 마술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위조투표를 몇 장 넣은지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무슨 투표 방해죄를 또 그럴 거니까. 그러나 사전투표 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 그게 사전투표장에 100명이 오더라도 사전투표장에 150명이 왔다고 발표하면 그게 15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한 걸로 결과가 되니까 100명이 왔는데 50명을 대가 150명을 발표하든 100명이 왔는데 80명을 대가 180명을 발표하든 그거는 뭡니까 그냥 선관위 마음인 거지 국민들이 사전투표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선관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이 오늘 새벽에 제공된 jih님이 제공한 겁니다. 선거데이터 전수분석 2018년도 시도지사선거 다섯 번째 전수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읍면동을 눌르게 되게 되면 전국에 3천 몇백 개의 여러분들 읍면동 자료가 다 나오고 선거구를 여러분들을 눌르게 되면 전국에 250여 개 정도의 선거구의 조작 정도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가장 간단한 사례만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지역이 제주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단출합니다. 선거구가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울산구의 2018년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게 0값에 가까워야 됩니다. 이렇게 더블당은 모두 다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누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 그리고 상대방은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조작한 거. 더블음주당 송철호 후보 차익값 플러스 7.58%.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 마이너스 7.52%. 조작을 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여러분들 한 15% 정도 되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조작을 할 때는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 어떻게 돌리는 거 아니까 진짜 투표지 몇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는 식으로 전산투표율이 돌아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좌우대칭의 차익값이 큰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차익값이 좌우대칭이 아주 이름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적인 후보별 득표수의 차익값을 구해보면 더블당의 플러스 7.58%가 나오고 자유한국당하고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7.58%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런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전산 프로그램은 어떻게 여러분 짜여져 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몇 명당 한 표를 집어넣을 것인지 가짜 투표지를 진짜 진짜 가짜를 할 건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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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할 건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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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는 4.15 총선 때 가장 많이 쓴 거고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는 강수구청장 보궐선 때 많이 쓴 방법입니다. 4.15 총선은 조작값 기준으로 25% 강수구청장 보궐선은 조작값 기준으로 33% 조작을 한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조작값 기준으로 25% 4.15 총선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의 특표 수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후적으로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좌우대침 그리고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이 작업을 이게 끝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아마 이 작업을 또 할 겁니다. 이 작업의 특징은 편리하고 그리고 경험자에게는 충분히 경험이 축적돼 있고 그리고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들을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송철호의 차익값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의 차익값. 그러니까 2018년도에 청와대의 거의 모든 부서가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산조작하면 다 이기는데 말하려고 그렇게 뭡니까 청와대 하명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송철호를 지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전산조작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냥 앞에서 폼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폼만 잡으면 되고 그냥 그날 동안 이틀간 뭡니까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도 여러분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몇 프로로 뻥튀기 한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전에 4박 5일 전에 양일간 투표일에 선관위가 몇 표를 발표하는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죠 최고치를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역대 선거 사상 사전투표율이 높아 가지고 이번에 치열한 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 가지고 2016년부터 시작해 계속 이러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겠죠. 이번에 1813만 표 정도로 예상하는데 오근호 대표께서 중앙선거할리네어 롤 용지를 입찰해 가지고 구매한 내역에서 80% 정도 20%는 예비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1813 정도가 만일 예상대로 적용되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거의 40%대로 육박하는 거죠. 역대 사상 최고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을 돌리면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진 죄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기에 이렇게 드러나도 대통령도 다 뭉개는 데 협조하고 대법관들도 다 이런 쌍수를 들어서 선관위 입장이니까 밝혀질지는 확실히 하지 않죠. 거의 뭡니까 나라가 말라이 수준 이하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 수준 이하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정직도 없고 그냥 조작해 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냥 구의원도 되고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도덕질 해 가지고 형님도 한자리 동생도 한자리 뭡니까 우리 향후에 누구 향후에 이렇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기가 찬 나라가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죠. 관외사전투표는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보다 좀 많죠. 10.6 마이너스 10.3 송철호 밑에 김기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관외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왼쪽 그 다음 오른쪽은 관외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여러분 딱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가 찬 겁니다. 플러스 7.58 관내사전차익값 마이너스 7.58 그 다음에 관외사전투표 차익값 플러스 10.67 마이너스 10.60 플러스 10.60 마이너스 10.60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공 박사님 이렇게 뭐죠 광속으로 달려가는 세상에 옛날 걸 뭐 2018년이 그냥 그 8년 전 이야기인데 또 왜 합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전개가 될 거다. 차이는 뭐냐 조작값만 다른 겁니다. 조작값만 몇 프로나 집어낼 건가와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송철호가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 우편투표에서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울산 중구 더블당 표차를 1787표를 냈는데 더블당이 플러스 12.14% 국힘당이 마이너스 12.47% 그다음에 기타당이 0.33% 여기도 착하게 김기현 후보가 마이너스 12.47 송철호하고 다른 당을 합치게 되면 플러스 12.47인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통계학으로 보기에는 미친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울산 남구 송철호 플러스 10.94% 김기현 마이너스 10.96% 기타가 플러스 0.0이냐 정확하게 마이너스 10.96 플러스 10.96인 겁니다. 여러분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계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규칙 정확하게 규칙을 가지기야 힘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숫자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세종시장입니다. 세종시장은 선거구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사전투표 득표를 하고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세종시가 야세가 좀 강하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뭐 엉망진창인 거죠. 이런 경우는 좀 더문데 관내 사전투표보다 관내 사전투표 차이값이 적은 경우가 더문데 여기는 그런 현상이 드러났데 그래도 뭐 조작한 것은 100%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 빼기 그걸 차이값을 보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에서 이춘회라는 분이 당선되셨는데 이 당일투표가 68.2%인데 75.85%로 뻥튀기를 해 주고 국힘당은 20.2%인데 14.87%로 줄여두는 겁니다. 더블당의 플러스 7.63 국힘당의 마이너스 5.33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거고 사전적으로는 몇 표당 한 장을 집어넣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원하는 대로 사전투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4.15 총선에 거의 서울 지역에 만 표 이상을 선거구보다 집어넣었거든요. 국민의 힘이 가장 자랑하는 경쟁력 있는 에이스인 나경훈 후보가 이수진 더블당 후보와 함께 패배했지 않습니까 만 3천표를 집어넣었거든요. 이수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만 3천표 이상을 집어넣는데 천하에 나경훈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떠냐 이번에 그런 것을 안 한다고 누가 이런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다고 보거든요. 나는 화끈하게 할 거로 보거든요. 이번에 안 한다고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조금 이렇게 여론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참 안 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겨야 되고 이기는 것이 너무나 이러면 갈급한 겁니다. 그리고 돈도 안 되는데 그냥 전산 조작해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뭘 그렇게 뭡니까 망설이겠습니까 문제는 151석을 할 건지 200석을 할 건지 결정하면 되겠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하면 200석 넘을 거고 그거 안 하면 뭐죠 한 150석 나오겠죠. 그게 다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산을 담당하는 자들이 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가서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한 기사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4월 이후에 정치하기를 바라십니까 예당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뭐 지금은 한참 이제 선거전이 뜨거우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제 표를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부산 간 한동훈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낙동강 벨트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정에는 지역 후보인 서병수, 김도옥, 주진우, 장예찬, 백종헌, 조성환 등이 함께했고 이번 선거에 저는 출마하지 않지만 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 장예찬, 깊도움 등을 선택하면 저를 선택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이들 9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구 분구로 낙동강 벨트 이속이 열소으로 늘어났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을 다 이렇게 선거 조작을 했잖아요.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산 광역시 차익값입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낙동강 벨트고 나발이고 간에 20개 선거구에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은 차익값이 플러스 6%에서 15% 미친 결과가 나온 거죠. 미래 통합당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4%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대략 여러분들 3장당 1장 정도를 집어넣었겠죠. 그러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 부산광역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최소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9% 미래 통합당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9%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의 여러분들 5석을 차지한 모양이네. 이현주 후보가 출매했던 부산 남구도 조작지역 가운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표 달라고 하면 그 표가 여러분 정확하게 개수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고쳐진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작하는 데 이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뭐죠 제3의 장소에서 위조 사전투표율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아무것도 여러분들 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4.15 총선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선거하고 지금하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위조 투표율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샤어샤 이긴다 뭐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건 뭔가 아니까 이 부산기사거든요 이게 부산기사 부산기사인데 하단에 많은 사람들이 도태우 씨에 대한 이름 글을 남긴 겁니다. 물론 찬반양론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보시게 되면 반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태우 씨가 양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많지만 상당수가 이런 뭡니까 한동훈 씨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36대 89 28대 113 17대 54 17대 41 무슨 말인고 하니까 팀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을 드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 이야기죠. 이제 뭐 며칠 있으면 다 결정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 여러분들 마지막 섹션 좀 종합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어쨌든 이런저런 우열곡절을 겪었지만 사후적으로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양보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사전투표용지의 하단에 인쇄되는 그런 QR코드를 우리가 양보했다. 그러나 QR코드라는 것은 표를 던지는 사람의 정치적 성량을 알기 위한 목표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득표수 조작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을 양보한 겁니다. 선관위 측에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자투표지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다음에 개수기를 먼저 돌리냐 아니면 수검표를 먼저 하냐 이런 것도 다 그냥 말장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사안은 사전투표 조작이고 사전투표 조작의 모든 그런 업무는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작업 전산조작을 하는 작업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예상하기 때문에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작업들이 다 거의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개표를 하든 무슨 뭐 개수기를 먼저 돌리든 뭐 이제 수검표를 먼저 하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은 2년 시간을 다 놓친 겁니다. 그리고 항상 협상에도 그렇지만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들게 마련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 20매 일치로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이 선관위 측이 결국 선관위 측이 뭉개기를 통해서 이긴 겁니다.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고 선관위는 원하는 대로 역대 선거에 해왔던 것처럼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 간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그것이 변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대 선거를 통해서 다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법이 전산 프로그램상에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들 몇 명당 위조투표지를 한 장을 투입할 것인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전투표장을 찾았을 때 위조투표지를 한 장을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주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 33%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장을 세 사람이 찾았을 때마다 한 장씩 여러분한테 표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 25% 사이로 총선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찾아낸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하는 것까지 찾아냈고 그리고 그렇게 가동해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놓고 나면 마지막에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의 오차범위 0의 3%를 확히 넘어가는 그런 좌우대칭의 아름다운 그런 선관위 작품이 나온다는 차이칱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이 방법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까지 그 10번 정도 반복되어 왔고 2012년 경우에는 국외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작업들은 2012년 이전까지도 확장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역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란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고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제가 번번이 강조하지만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일단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안 들고 편리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진행할 수 있고 소수가 관여하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이 적고 그다음에 익숙한 사람들 베테랑 한두 사람이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4월 10일 총선을 맞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를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윤 대통령의 무책임함과 불성식함과 부정직함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뿐만 아니고 동갑내기의 한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을 건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거 부정 세력들에게 완전히 제압당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이번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 대선은 거의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의 제가 관전 포인트는 얼마 손을 댈 거냐의 이야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손을 댈 거냐 아니면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손을 댈 거냐 그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자신 만만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숙정하고 뭘 숙정하든가 하나도 꿇릴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본인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저는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전력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편함과 자신의 안의와 그리고 자신의 사적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그분에 대해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그냥 그게 다 놀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제압당하고 나면 그 다음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혈사태가 나도 여러분 힘듭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권력이라는 것은 질기고 여러분들 집착을 할 만큼 그게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마지막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준 건데 그걸 이제 본인이 그냥 본인의 그런 사적인 안이나 영광이나 그런 걸로 그냥 다 가름해버린 거죠. 60줄에 들어서 남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납득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보통 한국의 윤 대통령 연배의 남자들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행보를 결정하거든요. 그건 바로 책임감이고 본인의 삶에 대한 유한성을 절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체험해보기 전에는 참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와 관계없이 체제라는 것은 공기와 물과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일인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도 정말 방대한 작업인데 지방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야에 계신 H님께서 또 이렇게 수행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환기시켜준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야에이치님에게 전수 분석을 해 주시는 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오전 5시 무렵에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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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